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산과 들의 경쟁적으로 들어서는 태양광 패널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렇게 경사지를 깎은 다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폭풍을 견딜 수가 없을 텐데 집안이 약해지면 안전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게 한 가지 궁금함이고 다른 또 한 가지 궁금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태양광 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텐데 어떻게 저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할까 그 두 가지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태양광 폐기물 문제는 없는가 한국은 아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태양광 과욕이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 태양광 패널은 설치 연도와 종류 그리고 입지한 그런 환경에 따라서 수명이 다릅니다 통상 한 15년에서 25년 정도로 봅니다 현재 국내 태양광 평이물 배출 전망은 올해 2019년도에 198톤 그리고 2023년도에 9,665톤 2032년도에 2만 7,627톤 2037년도에 5만 4,950톤입니다 폐 패널 양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3년만 하더라도 2019년 대비 49배가 증가합니다 큰 증가죠 2032년이 되면 2019년 대비해서 140배가 증가됩니다 엄청난 증가죠 현재 태양광 패널을 처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지금도 패널 안에 있는 언이나 실컨 웨이프나 구리 등은 모두 재생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패널을 그대로 매립하면 패널 내 구리나 납 등의 토연을 오염시키는 오염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한두 개 태양열 패널을 재생하는 업체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시장에 더 많은 태양광 패널 재생 그런 업체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태양광 패널 중국의 위상 중국의 태양광 발전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두 가지 도표는 태양광 발전에서 중국의 압도적인 위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화는 중국의 상대적인 위치입니다 짙은 노란색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해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 양이 10등까지를 다 합친 수보다도 중국이 더 많습니다 2012년 이후에 급속히 성장해 왔음을 짙은 노란색 폭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통해서 중국의 태양광 패널 증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34.5기가와트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128%가 증가했습니다 2017년도에 52.8기가와트 그러니까 새로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2.8기가와트의 발전 용량만큼 증가했습니다 53%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6%입니다 44.4기가와트 여러분들이 아마 기가와트에 대한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양재강에 있는 세계 최대 수력댐이 삼협큰 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산샤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발전 용량이 22.5기가와트입니다 이 22.5기가와트는 일반 원자력 발전소의 23배 정도가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일반적인 발전소가 1기가, 1기가와트 정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원자력 발전소 52.8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2017년 한해만 하더라도 세계 최대 수력댐인 산샤댐 2배 정도의 태양강 패널을 중국이 깔았다 주로 고리사막 주변에 많이 깐다고 합니다 그럼 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는 어느 정도 차이 나나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은 44.4기가와트인데 미국은 10.6기가와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증가분 가운데 중국은 34%를 차지하고 미국은 12%를 차지하고 일본은 11%를 차지하고 독일은 9%를 차지하고 한국은 2%를 차지합니다 2018년도에 새로 깔린 태양강 패널의 총 지분 가운데 중국 비중이 34%고 한국 비중이 2%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만 보지 말고 미래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과거도 볼 수 있어야 되죠 특히 태양강 패널이 수명이라는 것이 무한대가 아니고 15년에서 25년 정도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것을 바로 중국의 고민이라는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물 폐기 처리에 관해서 아직 중국은 본격적인 도전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래 천문학적인 숫자로 패널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20년이면 2032년 정도가 됐을 때 엄청난 규모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거란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천천히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훨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의 태양강 발전의 규모를 얼마나 그런 스케일이 큰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중국의 샨시성의 다퉁시입니다 다퉁시에 건설된 축구장 300개를 묘한 그런 발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강 패널은 거대한 펜다 두 마리 모양으로 배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규모의 축구장이 앞으로 쏟아될 막대한 배 패널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7년 무렵부터 태양강 패널의 처리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7월 30일자 홍콩 차이나 사우스 모닝 포스터 홍콩에서 발간되는 그런 신문이죠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심천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중국의 태양강 폐 패널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아주 잘 쓴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 중국 재생에너지학회의 태양강 위원회 부장인 루이팡 씨의 이야기가 상시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루이팡 씨의 전망과 진단 속에 태양강 패널에 열을 올리는 대부분 국가들이 당면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국은 노후한 태양강 패널 처리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양강 발전 시설이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는 2033년 정도가 되면 노후 태양강 패널의 누적 전력량이 70기가와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그만큼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매년 70기가와트 정도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2034년 정도가 되면 2012년부터 폭발을 증가했던 태양강 패널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양이 한 해가 아니고 매년 70기가와트가 될 것이다 샨시성땜의 3배 정도가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세 번째입니다 2050년이 되면 폐기 처분해야 될 태양강 패널의 무게는 2000만 톤이 될 것이고 이 파리 에펠탑 무게의 200배나 되는 중량이 될 것이다 참고로 2050년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100만 톤 그리고 일본은 750만 톤 정도의 태양강 패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은 2000만 톤 정도니까 미국의 20배 정도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태양강 패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 해안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노후한 폐 패널을 사막 지역으로부터 실어다가 해안 지역 공장이 있는 데까지 운반하기가 운반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폐 패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유럽은 태양강 패널을 90%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고 설령 그런 기술을 기술 제휴를 통해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업체들이 대부분 항의를 따라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비 사막까지 그 먼 거리의 운송 비용 같은 걸 그러니까 아마 충분한 재산성이 있으면 해안변에 있는 업체들이 회사를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태양강 폐 패널에 대한 중국은 현재로서 마땅히 대안이 없고 일각에서 이야기에 나오는 것은 그냥 중동에 있는 사막에 수출하자 그러면 폐 패널이지만 쓸만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문제 또한 그러면 중동에서 다 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데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미뤄보면 충동이 얼마만큼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태양강 폐 패널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유럽에서는 폐기물을 90%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처럼 좁은 땅에서는 앞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환경론자들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지만 저는 인류 역사라는 것이 도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태양강 폐 패널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 그것은 다르게 이해를 하면 돈벌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한두 개 업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더 많은 업체들이 그런 태양강 폐 패널 재생 업무에 사업을 확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국은 지금은 매립을 하지만 재생 쪽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